르노코리아가 새롭게 선보인 SUV 그랑폴레오스의 시작 가격을 3,495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가솔린 터보 2WD는 테크노 3,495만원, 아이코닉 3,860만원, 에스프리 알핀 3,995만원이며, 가솔린 터보 4WD는 에스프리 알핀 단일 트림으로 가격은 4,345만원부터입니다. 이테크 하이브리드 최상위 트림인 에스프리 알핀의 풀옵션 모델도 친환경차 인증 완료 후, 세제 혜택 적용 시 경쟁력 있는 4,567만원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뉴 르노 그랑폴레오스는 지난 4월 본 인프랑스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기치 아래 새로운 브랜드로 제출범한 르노코리아가 처음 선보이는 신차입니다. 메일을 함께하는 차라는 르노 브랜드의 DNA를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선사하는 차량으로 개발됐으며, 가솔린 터보 2WD, 가솔린 터보 4WD, 이테크 하이브리드 등 세종의 파워트레인으로 출시됩니다. 뉴 르노 그랑폴레오스 이테크 하이브리드는 동급 최고 수준인 245마력의 시스템 출력을 발휘하는데요. 100kW 구동 전기 모터와 60kW 고전압 시동 모터로 이루어진 듀얼 모터 시스템이 동급 최대 용량의 1.64kW 배터리와 만나 고심 구간에서 전체 주행 거리의 최대 75%까지 전기 모드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목적 DSUV답게 고속 주행 구간에서도 15.8kmh로 동급 최상의 연비 효율을 발휘합니다. 뉴 르노 그랑폴레오스는 모든 차량의 자율주행 레벨 2 수준의 주행 보조 기능을 비롯해 다양한 첨단 주행 보조 기능을 기본 사양으로 탑재했습니다. 실시간 티맵 내비게이션과 음성인식 시스템 누구 오토도 기본 제공합니다. 안전 설계에 초점을 맞춘 차체는 초고강도 핫크레스 포밍 부품을 총 24개 적용했으며 적용 비율은 18%에 이릅니다. 이를 통해 충돌 상황에서도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실내는 동급 경쟁 모델 대비 가장 긴 2820mm의 휘베이스를 기반으로 넉넉한 뒷좌석 공간과 무릎 공간을 확보한 점도 특징입니다. 2단계 각도 조절이 가능한 뒷좌석 시트는 60-40 분할이 가능하며 폴딩 시 최대 2034L의 적재 공간을 제공합니다. 뉴르노 그랑콜레우스를 통해 처음 선보이는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도 기본 사양으로 제공하는데요.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은 3개의 12.3인치 스크린이 모두 독립적으로 기능하면서도 뛰어난 연결성을 갖고 있습니다. 동승석 디스플레이를 통해 OTT 서비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를 통한 다양한 웹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뉴르노 그랑콜레우스의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이용을 위한 5G 데이터는 5년간 무상으로 제공되며 핫스팟 설정으로 차량에서 다양한 전자제품을 와이파이로 연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고 수준의 생산 품질을 자랑하는 부산 공장에서 생산되는 뉴르노 그랑콜레우스는 7월 19일부터 전국 은호코리아 전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뉴르노 그랑콜레우스는 8월 중 칭환경차 인증이 완료되면 9월 6일 이테크 하이브리드 모델부터 고객 인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트럭 버프를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